경기도가 자립 2배 통장 사업 대상자의 작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자립 2배 통장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저축하면 도가 추가로 저축액의 2배를 정립해주는 사업입니다. 지원 대상은 15에서 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며 기존 작용요건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에서 현재 경기도 거주로 작용요건을 완화했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입소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